따박따박 수익 내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3천당 제약 주주분들 오늘 엄청나게 큰 변동성 때문에 진짜 주식 못해먹겠다 지금 손실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3천당 제약이 15%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분 그대로 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더욱더 변동성이 큰데요 장 초반에 쭉 올라가다가 좋은 뉴스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뉴스 내용 또 함께 살펴보시면서 분석을 해볼 거고 추가적으로 3천당 제약이 지금 어떤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걸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3천당 제약 같은 경우 오늘 바로 허위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문 하나에 3천당 제약 시총 8,600억 원이 요동을 쳤다 어떤 내용인가? 3천당 제약의 주가가 갑자기 해외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회사가 해명 공지문을 띄우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는 3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먹는 비만 치료제를 한 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 수출했다는 소문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공지가 나왔죠 경구형 GLP-1과 관련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파트너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다시 정정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어때요? 전형적인 작전이다 세력들에 지금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작전 세력이 결국에는 주가를 띄웠다가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역시 비슷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뭐 수포로 돌아간 가짜 약 작전이다 카나리아 바이오 결국엔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가 손실 규모도 컸기 때문에 상장 폐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고 봄 앞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들이 결국 피해를 떠났는데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의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예전에 이렇게 하안가까지 쭉 갔다가 다시 끈 말아올리면서 이때 또 해먹고 세력들이 또 해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쫙 해줬다가 그 뒤로 쭉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안가 개파락 이후에 상장 폐지 절차까지 왔는데 이때 바로 이때 부근에 이제 허위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3천당 제약 주주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카나리아 바이오와 3천당 제약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이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세력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악재 뉴스 내지 이렇게 허위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봤을 때 세력들은 여러분들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산천당 제약도 똑같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했다가 쭉 그대로 급락을 시켜버렸지만 일봉으로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전히 고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아직까지 한 발 더 남았다 계속해서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신고가 라인에서 꾸준히 한 번 더 올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가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대로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허위 뉴스라고 사실이 나왔다 하더라도 종가 부근에선 결국 마이너스 1% 마감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3천당 제약이 중장기적으로는 쭉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3천당 제약은요 지금 현재 이 치료제, 경규형 치료제죠 인슐린 및 GLP-1 관련해서는 임상 및 허가 일정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 임상 일정이 여러분들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24년 쭉 그리고 2025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임상 과정이 있을 거고요 비만 치료제는 1상에서 3상 과정이 2026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4년에는 당장 나올 어떤 허가나 신청이 아직 한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빨라도 여러분들 2025년 3분기, 25년 3분기입니다 25년 3분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되냐? 3천당 제약이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수급상으로는 아직까지 세력들의 상승 패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승 패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말로 여러분 엄청나게 급락하는 가격이 8만원, 10만원, 12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또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구형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아닌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3천당 제약이라는 주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그리고 단타 물량들이 들어온 만큼 한번 이렇게 쭉 조정의 과정 다시 한번 개미 털기의 과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매물의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요 다시금 상승이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내가 손실 중이다 내지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슈팅 한 번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 타점이 어느 순간일지를 잘 알고 기다리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3천당 제약의 매매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수급적으로 어느 가격 라인에서 다시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까지 보고 있는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슷한 패턴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지난 날에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라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예시로 들었지 사실 이런 허위 뉴스 관련해서는 비슷한 패턴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경험을 했던 사람인 저로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반드시 어떤 조정의 과정, 매물의 소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3,000당 제약 위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3,000당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 3,000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3,000당 제약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반드시 주가가 이렇게 쭉 꺾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떤 주식처럼요 HLB처럼 HLB가 최근에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패턴이 나왔었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패턴이 나왔고 한동안 쭉 바닥권을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3,000당 제약도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정말로 임상 관련 그리고 실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대세 상승 쭉 밀리다가 대세 상승이 오는 것처럼 3,000당 제약도 지금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면서 단기적인 3,000당 제약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전략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3,000당 제약 손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손실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